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친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수원고법은 30대 친부 A씨와 20대 친모 B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소미부를 덮어놓고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이후 B씨와 함께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